안녕하세요 투기권 박반장입니다 오늘은 은퇴 유튜버들하고 저녁 약속이 있어서 오랜만에 읍내에 나왔어요 제가 입이 싼 마이라 맨날 싼 것만 먹었는데 오늘은 같이 만나는 사람이 아주 미식가예요 어디가 맛있는지 잘 알고 있어서 맛있는 데를 추천해보라고 했더니 정식당 여기가 아주 맛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정식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기대가 되긴 하지만 저는 입이 싼 마이라 배가 부르냐 안 부르냐 거기에 만족을 느낄 것 같아요 입구부터 뭔가 고급스러운 게 왠지 제가 오면 안 될 곳으로 온 것 같습니다 내부 조명도 은은한 게 밥 먹고 여기서 한숨 자고 가면 딱 좋을 것 같네요 여기는 서빙하는 분들이 음식을 주고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한 설명을 한 뒤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그릇을 가져가고 그릇을 가져간다면 다시 또 음식을 갖다 놓고 설명을 해주고 먹는 시스템인데 저는 저땜에 누가 수고하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성격이라 택시도 안 타요 택시 뒤에 타고 있으면 저땜에 운전하는 아저씨한테 미안한 감정이 들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내내 불편했어요 셀프 서비스 되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옆에 있는 은퇴 유튜버들이 민망할 것 같아 꾹 참았습니다 서빙하시는 분이 설명을 해줬어요 까먹었습니다 그냥 먹었어요 입에 들어갔어요 맛있어요 두 번째 음식이 나왔네요 먹었어요 맛있어요 음식이 한 점 먹을 정도 딱 나오는데 저는 한 번에 왕창 나오고 배부를 때까지 맛있는 것만 먹는 뷔페 시스템이 좋아요 메뉴 이름은 시그니처 어쩌고 였는데 까먹었어요 뭔가 맛있다는 표현 외에 다른 표현을 하고 싶은데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네요 그냥 맛있어요 그렇다고 뭐 먹고 막 눈물을 흘릴 정도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밥입니다 이런 건 주식시장이 좋을 때 먹어야 마음이 편해요 요즘 주식시장이 좋아서 비싼 걸 먹어도 부담이 없어요 어차피 좀 있으면 주식 다시 떨어질 거고 사라질 돈 먹어서라도 없애는 게 그게 이득이에요 개이득 앞으로 시장이 좋으면 은퇴 유튜브 친구들하고 같이 맛집을 돌아다니면서 종종 찍어 올리겠습니다 돈은 사라졌지만 컨텐츠는 남았네요 그럼 이만 오아리 하겠습니다